아 저 이거 자랑할 게 있어요. 이 귀걸이가 진솔 언니가 생일선물로 줬는데 고아고 왔어? 네. 짜잔! 제가 이번에 돈 좀 썼어요. 작년에는 서울로 챙겨주셨어요. 올해는 어떻게 될지? 올해 제가 돈 좀 많이 썼거든요, 여기.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.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돈 좀 많거든요? 사이트 가서 검색해 주세요. 저는 돈이 없는데 진솔 언니는 돈이 많아서 사이트 가서 검색 좀 하세요.